성 가룰로 보로메오 주교 기념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교구 중앙성당 부주임 김창석 요셉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많은 군중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서서 이르셨다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가운데 누가 탑을 세우려고 하면 공사를 마칠 만한 경비가 있는지 먼저 앉아서 계산해 보지 않느냐 그러지 않으면 기초만 놓은 채 마치지 못하여 보는 이마다 그를 비웃기 시작하며 저 사람은 세우는 일을 시작만 해놓고 마치지는 못하였군 할 것이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가려면 2만 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오는 그를 만명으로 맞설 수 있는지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맞설 수 없겠으면 그 임금이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평화협정을 청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에서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참 예수님 중앙성당 김창석 요셉 신부입니다 위령 성호를 맞이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번 11월의 첫 주일에 모든 성인 대축일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2일 월요일에는 위령의 날을 맞이하여 세상을 떠나신 분들을 위하여 하느님께 기도 드렸습니다 아울러 세상을 떠나신 부모님, 일가 친척, 지인들을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신앙인 모두는 죽음에 대해서 묵상하였을 것입니다 올 한 해 전 세계 모든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든 상황을 맞이하였습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은 이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살았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온 우리 신앙인들에게 11월 위령 성호를 잠시 죽음에 대해서 묵상하게 만듭니다 위령 성호를 통하여 우리 신앙인들은 살기 위한 생존에서 마지막 날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삶을 뒤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산 카톨릭 평화방송 청취자 여러분 우리 인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의 목적은 신앙이 있는 사람과 신앙이 없는 사람이 크게 다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오늘 복음은 우리 신앙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방법과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군중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 외에 어떤 것도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하느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예수님 외의 것들을 우선순위에 둔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뒤를 따를 수 있겠습니까 신앙의 우선순위는 바로 자신을 버리고 세상 것들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삶의 우선순위를 세상 것들에 둡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예수님께 두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비유에서 나오듯이 탑을 세우려는 사람이 탑을 세우기 위해서 공사를 마칠 경비가 있는지 계산해 보고 어떤 임금이 다른 나라 임금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군인의 수를 헤아려 보듯이 우리 또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우리 신앙인의 현재의 삶이 온전히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지 판단하고 식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 각자의 삶을 예수님께로 향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이 어떤지 살펴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명확한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위령성호를 맞이하여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산 카톨릭 평화방송 청취자 여러분 세상 것들을 포기하고 자신마저 버릴 때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으며 우리 생의 마지막 날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내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인지 아니면 세상 것들인지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에서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지금까지 부산교구 중앙성당 부주임 김창석 로셉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내일도 김창석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오늘의 강론은 매일 오전 11시 순교자들의 신앙을 본받아 미사를 봉헌하는 오른대 순교자 성지와 함께합니다 강론은 매일 오전 11시 순교자들의 신앙을 본받아 미사를 봉헌하는 오른대 순교자들의 신앙을 본받아 미사를 봉헌하는 오른대 순교자 성지와 함께합니다